inspirations 자주를 잡아주세요. 잡으시고 이번에는 어깨를 턱을 위로 올리세요. 어깨를 올려주시고 손을 돌리고 손이 아픕니다 머리 한번 살며시 눌러볼까요? 귀를 한번 잡으시고 쭉 잡아서 안쓰라고 몸 근육을 쭉 잡아 내려드려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분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아픕니다 어깨 한번 잡으시고 넓게 잡으시고 외로워질 때 내 애기 조금만 들어준다고 뒤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로아아아 각자 하나를 판매중 마지막으로 갑니다 함께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랑한다는 그 마음 다시 한번 바쁘게요 하나 둘 셋 손목 때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휴머리는 가리도 쭉 펴보세요 자 발도 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씩 가볼게요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손목 발도 같이 움직여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둘이 올라갑니다 두두두두두 내려오세요 한 번 더 올라갈게요 다시 한번 내려오시고 한 번 더 하나 둘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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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자 같이 한번 자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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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올라오세요 이번에는 손목을 또 한 번 내릴게요 아유 잘하십니다 반대로 한 번 올라갈게요 한 번 더 숨으세요 내려갑니다 천천히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